4장 3절부터 9절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출애국기 4장 3절부터 9절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세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인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시평이가 된지라 더 가라세 있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더 가라세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등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가라세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세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성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 부족에는 한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자기 부족 외의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을 한 사발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 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독약을 타서 이제 그 주고 그 물을 마시고 죽으면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우리를 우리 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죽지 아니하면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사교도 가까이 해도 될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런 미신이 많기 때문에 부족마다 이런 미신 이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에서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서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취하는 전통이 이런 전통이 있는 부족도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큰 통에다 놓고 끓입니다 그걸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그 부족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 사람 시신을 삶은 물을 한 그릇씩 마셔서 거기서 그것을 토하는 사람이 진범이다 그 살인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참 믿지 못할 그런 미신적인 그런 전통들을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대사님은 전혀 모르고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마태봉 16장 17제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일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전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선교사님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부족에게 그런 전통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물을 친절히 베풀어주는 물인 줄 알고 받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기적을 베푸셔서 선교사님이 무사하게 해주셨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을 읽고는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붐 16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독약을 마실 터인데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며 혹시 죽더라도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독약을 마셨는데 불행하게도 며칠 후에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하고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성교사님처럼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을 베풀어 함께 하시지만 이런 경우 이 나중에 한국의 어느 성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 내지 영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전혀 기적의 손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바오른 디모델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시면서 이 사약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에는 주로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선교지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그 후로부터는 이 기적의 역사가 눈에 띄도록 줄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그 현장에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모형 저모형으로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꿈과 자기 욕심 자기 영웅 심리에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 진정한 겸손 진정한 감사 그리고 감격 희생을 결단하는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되는 변명에도 인내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그 세워놓으신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과 우리의 참으심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피하는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세 가지 기적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갈았을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는 말씀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기적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도구로 나옵니다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7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번 정도는 50번 정도는 악을 상징할 때 악을 비유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뱀을 저주의 상징으로 믿고 있는데 비해 어떤 민족들은 뱀을 자기들의 신호로 성기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도 오늘도 뱀을 신호로 성기는 그런 민족들 나라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 당시의 애굽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모세 당시 애굽도 뱀을 신호로 성기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애굽의 그 무서운 코프라를 신호로 성겼는데 그 애굽의 그 왕들은 자기 권력의 상징으로써 금으로 만든 뱀의 형상을 왕관에 달고 그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뱀을 말씀하신 뱀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 뱀은 애굽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사탄의 상징이었다 하나님이 백성을 받게 하던 애굽을 사탄으로 보시고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활동하고 있는 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일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행위로 간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뱀과 같이 간교하고 포악한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이런 애굽을 모세를 통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첫 번째 기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열사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사단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우리 반쪽 북한을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는 우리가 한두 번 질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한두 번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에서 한두 번 졌다고 해서 전투하고 전쟁은 다르죠 전투에서 우리가 한두 번 졌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투가 사탄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한두 번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순종입니다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잡으라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이런 기적 체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시키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 재능, 건강, 물질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단의 핍박이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구해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오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의 로마서 8장 35절에서 외친 것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회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봅니다 두 번째 기적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세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등병이 발화의 눈같이인지라 가라세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다라 문등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임 문등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어주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등병이 일단 걸리게 되면 제사정이 판정에 따라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고 다시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야 하는 무섭고도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문등병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등병에는 절망 죽음 저조 이런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적당하지 않을 정도의 병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의 바로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문등병자와 같이 절망적인 절망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예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국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 애국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그 애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절망 저주 죽음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장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애국의 피팍 속에서 문등병자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죽음과 절망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처음의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두 번째 기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문등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교운대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과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을 본질상 진노의 삶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기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등병자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은 구원과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두 번째 기적은 문등병자 같이 소망이 없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메시지가 그 두 번째 기적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니라 첫 번째 기적에서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기적에서는 문등병자와 같은 절망으로부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적이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기적은 치료자이시며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기적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보호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애국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세계 네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항상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 인류의 삶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젖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도 역시 애국 사람들이 젖줄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고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신과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 애국의 신이 내려준 가장 거룩한 선물이다 이것이 그 당시 나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집 애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 상징이며 동시에 애국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 상징이며 동시에 애국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경고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권면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의미가 있고 세상 백성들에게는 패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의 의미가 있고 세상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의미가 있고 세상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의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3회 1장 2장 7절에서 한나가 고백에 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국 백성들은 생명의 신 오리시스가 나일강을 선물로 주어서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교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로운 삶과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을 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때를 보는 사람만이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보는 사람만이 인내하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심답게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천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서있는 산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수천년 동안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바라보며 살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성경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만큼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축복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에는 복을 내리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한 삶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목적을 보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헌신, 겸손, 감사, 감격 그리고 희생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뱀같은 애국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 보호자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문등병자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기적에서 우리 치료자이시며 우리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한없이 교만하며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애국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기적에서 축복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그 호랩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와 하나님이 열심과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종이신 분이 아닌 아들이신 분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자가 되신과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이 백성들 우리 믿음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